도전 이런 애들이 있어 솔직히 나는 근데 되게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어 지나가다가 하니까 마 branches 난 진짜 재미없는 인생 살았어 근데 그 중에도 엄청 밟고 쳤어 진짜 재미있게 살려고 너의 재미있는 인생이 이상해? 그건 얘기 못하지 그건 얘기해 못하지 사람이 좀 쉽게 들어야지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냥 해 나는 사람이 103원이야 사람이 7평이 300 이상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봤어 차를 3원씩 봐도 프라이브를 잘 타 그래서 60만원 60만원 하시잖아 쉐이브를 트랙스를 뽑아도 60만원 해 어 근데 거기에 모음 타이어 엔진오일 200만원 뭘로 따지면 18만원 17만원 와우 월 17만원 할비에다가 보험료 86만원이야 고정 나가는게 10만원 이른가 영비가 9킬로야 리터도 안같이 리터도 안같이 그래서 매일 탄다 일주일에 한번 타면 10만원 이럴까 근데 일주일 내내 타면 이럴까 10만원 20만원 이럴까 일주일 내내 타면 일주일 내내 타면 일주일 내내 타면 근데 나는 월 기능각을 50만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주말 할 가능한 어 아 그래서 86만원 고정지출이 이제 그 차일 불러요 86만원 136만원 그게 이제 그냥 기본 136만원이 기본 그냥 기본 할부 할부랑 뭐 할부랑 뭐 그리고 뭐 뭐 타이어 뭐 엔진오일 그것도 빼고 하하하하 빼고 빼고 136만원이야 136만원 어 그 차가 뭐라고? 안에서 파이블 오케이 136만원 깔고 그냥 기본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엔진오일 미션오일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그 기본 경쟁기 하고 막 하는데 1년에 잡아야 되는게 난 내가 봤을 때 한 한 300 타이어 4작에 4작에 150만원이야 아 150이야 1년에 한 번 간나쳐 어 그리고 엔진오일은 15,000개 이건 5,000개 1년에 3번 간나쳐 넉넉잡아 나머지 싸게 잡아도 30이거든 30이거든 아니 그거 뭐 동네 타세트 가면 7만원 가는데 뭐라고 한 번에 30 30? 한 번에 30? 1년에 10,000개 넉넉잡아 넉넉 아직 한 번에 가만있다 미션오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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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갈아줘 미션오일은 대오일은 너는 1년에 한 번 갈면 넉넉잡아 넉넉잡아 30점 아 이 점이 134,000개 13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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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0개 170,000개 이게 그냥 차이 한 달 한 달 한 달 170 가자 뜬금 이게 트위스트 으 으 으 으 으